아기 잘생겼구만 예전에도 해본적이 있나보구나 자 떠넘기다 안돼 아기가 분명 토할거야 클라임 싫다니까 자 떠넘겨 떠넘기는거야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얘야 안녕 내 이름은 제인이야 장제인이라고 아기가 토하려는거 같아 토 안해요 어 속였다 토한다 토한다 왜 앞에 손을 옮기는거야 돌아와 그죠 기저귀야 기저귀도 없을텐데 그죠 애 똥똥 오르는거 아냐 애가 남은게 얼마 없어요 나 한때 워싱턴 DC 근처에서 다른 그룹원들과 함께 있었지 커널목 그 순간에서 어떤 남자가 갇혀버렸어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나 날 메리 제인이라 부르긴 했었는데 완전히 개싸가지였지 아무튼 그 자식이 차 밑으로 숨었다가 수십마리 워커들한테 둘러싸인거야 나머지 그룹원들은 한 명씩 다들 그 남자를 구하려고 달려들었지 그 인간을 꺼내오기도 전에 네 명이 그룹원을 잃었어 뭐지 그 남자를 하나를 위해서요 내 말이 그말이야 그 인간에 몰렸다는걸 알아찾아지지 못했지 워커로 변해서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 목을 물어 찢어버리더구나 그 할머니 얼굴을 봤는데 그저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시더라고 새를 보는 것처럼 말이야 그죠 너무 구하려고 하면 안돼요 자기 클라임 어? 켄이아씨가 성공하셨나봐요 역시! 역시 켄이 짱! 켄이한테 붙어있어야겠다 눈 하나 없어져갖고 수리모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금방 죽일줄 알았어요 내가 버렸어 내가 버렸어 그래서 계획은 뭐죠? 음식이 얼마나 남았죠? 아기가 먹을건요? 아기, 아기 부터야 아기를 위한 곳을 찾아봐야 해요 그래 좀 따뜻한 곳으로 동의해 우리 모두 남쪽으로 가서 누가 북지로 갔다와 우리 모두 얼어 죽겠어요 애초에 어떤 멍청이가 여기를 행군하자고 한건지 모르겠는데 바보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잇말이 맞아요 그가 뭐야? 전 텍사스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텍사스? 뭔 개나소리야 아이디어를 이미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뭐라고 우린 우리 웰링턴 기지를 찾아났을거야 그렇지 클라임? 웰링턴? 웰링턴이요? 켄니 이게 프리즈러 나중에 중간해야죠 왜냐면 제가 안 좋아해요 지금 당장 떠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아이씨 제 잔작 꿈을 걸을 시간 없단 말이요 그럼요 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칠풀 중요하잖아요 내가 트럭 작두 쉬었고 그냥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마을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야만 해요 에이제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야 아보, 아드로 아보, 아드로 아드로 네 내내 그 자리 좀 같이 못 가요 그냥 네가 여기다 어디 가야만 해 아 어떡하지 가만있자 바뀌지마 걔라보나 데려간다고 하시면 아니, 아니지. 얘랑 또... 그러면 안 되잖아. 어, 그럼요. 우리한테 퍼기는 도움이 됐었죠. 저의 말을 보고 상황이 나아지게 돕는다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도망가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캐니? 아무튼 전 이런 한밤중에 어디로든 가진 않을 거예요. 네, 저도요. 밖에 아직 워크커들이 잔뜩 있다고요. 저의 복수로 책임을 해줄 거예요, 마이크? 당신이 좀 진정하지 않은 우리 모두 새해질 거라고요. 하루 동안 말싸움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이런 맙소사에 대해 우리가 개구생에서 이 자동차를 움직여 노력한 거 기억나니까? 전 안에 들어가 있을래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니야, 근데 차만 있어도 사람이 적으면 소용이 없어. 아니야, 근데 차만 있어도 사람이 적으면 소용이 없어. 네가 켄니한테 켄니 한 번 잡아주는 게 좋겠다. 저 양반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아, 근데 얘 자꾸 웰링턴으로 가려고 해. 아, 이 싸워나. 웰링턴에 가기로 했었잖아, 원래. 아니, 그니까 북쪽으로 가잖아, 지금. 그래, 근데 얘... 내가 얼어죽잖아, 애가 얼어죽게 생겼잖아. 원래 얘 목적이 근데... 잠깐만, 주연자, 대안에 등 없는 놈들. 저예요, 여기서 꺼져. 저예요. 클라임? 미안하구요, 잠깐 시간을 더. 어, shit. 문 닫으렴. 이 상황에 믿겨지니, 클라임? 내가 드러를 고쳐다 맞췄더만. 오히려 저놈들은 그 호의로 권리 인증하는구나. 저도 저 사람들은 이해 못 하겠어요. 나도 안 한다, 나도 알아, 클라임. 얘야, 저 아기한테 거의 하루 정도밖에 먹이는 음식이 없을 거야. 그게 다라고. 클라임, 레베칼 아이비를 생각해보려. 아예 또 이렇게, 내 말은, 만약 리갈로 조지아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너를 찾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지? 자, 아저씨 말에 동조하자. 아저씨 말이 옳으신 것 같아요. 능력자니까. 누군가 이 그룹을 한대 뭉쳐야만 해. 그 하기에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기 엘리가 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방울 울리는 소리가 들리죠? 능력자한테 묻고 있습니다. 리가 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어, 그거 해. 그냥. 아, 이거 위에 거 알아, 그 그룹은. 아니, 아무도 믿지 않아가 아니라 니는 뭉치려고 했었잖아. 아, 여긴 아기를 죽게 내버릴 수 없어. 그게 바로 니 같은 사람이었을 말이야. 제인 같은 여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대의라고. 다, 다, 딸랑딸랑 하자. 웰링턴은 걔가 더 당황했을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아닐 땐,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리가 없어. 크리스탈에 그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 안 그래? 너의 스키장 오두막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난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던데. 그리고 니가 바로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많이 달라진 걸 느꼈단다. 니가 성장했다고 느꼈지. 니가 장악스럽게 느껴졌단다. 그동안 느껴지 못했던 감정 말이야. 오랫동안 하지만 난 니가 지금 필요하다. 우리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하지만 우리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 그래. 바로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이유란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해. 너랑 나랑 같이. 아침에 하면 어떻게든 길이 보이겠지. 너무 막무가내러 나가는 건 좋지 않나? 그래서 잠을 좀 청하는 게 어때? 왜냐면 저 아저씨도 몸이 성치 않기 때문이야. 차는 고쳤어도 저 아저씨가 만약에 죽으면 차만 가질 수도 있잖아. 몰라. 근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냥 막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 재생차 올라오는 속도가 꽤 빠른가요? 자, 그래. 트위치 코리아 빨리 제대로 서버를 잘 만들어야죠. 응? 뭐야? 에이제이거 뭐...먹이... 떡에게 못해준 걸 이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지? 대리만족을. 어? 뭐야? 뭐야? 뭐지? 뭐야? 뭐야? 자동차. 뭐야? 어떻게 돼? 가!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총 겨누야 되나? 누군지 모르잖아. 누군지 모르잖아. 총을 뽑아. 누군지 모르잖아. 누군지 모르잖아. 아, 무슨 일이야? 꼼짝마요. 꼼짝마요. 헐. 어? 헐. 헐. 아이씨. 아, 저 흑형. 진정해, 진정하려. 물러나요. 클랩. 클랩. 죄기야. 대체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르잖아. 나머지 모르잖아. 클랩. 클랩. 놓고 갈라 그랬나 보다. 클랩 버리고 갈라 그랬나 봐. 헐. 자기까지. 헐. 우린 그냥 떠날 거야. 헐. 이따 붙어, 여기서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야지. 어? 대화를 해결해요. 어? 진정해요. 대화로 해결하자고요, 마이크.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 그냥 저 인강에서 멀리 도망치려는 거야, 클랩. 알겠니? 누구요? 켄니 아저씨요? 클랩. 죄기야. 우린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고. 어서요, 마이크. 빨리 가요. 아, 근데 이 여자. 아, 나쁜 놈들. 저거 차랑 먹을 거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중구라는 소리잖아. 튀자, 튀자. 말도 안 돼. 같이 가, 같이 가. 나쁜 놈들 아니야, 진짜? 주워, 클랩.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해, 얘네. 지금. 먹을 거 다 갖고 튀겠다는 거잖아. 저 잘 가세요. 어. 저도 데려가 주세요. 불러불러 총을 주면 우린 갈게. 어, 안 돼. 어, 봐봐. 얘는 안 하고 싶어 하잖아. 얘도 안 돼, 믿음 안 돼. 믿음 안 돼. 어, 얘도 원망하고 저 여자도 원망하고 있어요. 안 돼, 믿음 안 돼. 쏠 거예요. 안 돼. 에이, 너무 좋은데. 에이, 너무 좋은데. 안 돼! 아! 그냥 쳐라.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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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어! 이 놈,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씨, 클랩. 이런 세상에. 어, 세상에, 마이크. 도망가야 해요. 그냥 내버려 둬. 이런, 이 자식들! 어, 이 세상에, 클랩. 아, 이 자식들. 어, 무슨 짓을 한 거? 클랩.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 진짜. 아, 열받는다. 어, 엄청 열받아. 아, 먹을 것까지 다, 다 갖고 후치잖아. 아, 아... 아... 아, 그냥 아까 제인이랑 저기 뭐야? 저 아저씨 불렀어야 했어. 클para 터를! 어? 리다! 어, 리다! 리 아저씨? 리 아저씨? 리 아저씨? 리, 아저씨? 그냥 내 아픈 꿈을 꾼 거라 내게 아무튼 GSA. 어, 꿈이야? 어, 야. 운이unta까,would 돼? 아 이래서 도망자 집단이랑 친구 무슨 꿈이었니? 턱이 물렸어요 턱이 있어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아 맨 처음이네? 감기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다 아마도요 아마도요 난 최단을 바랄 뿐이야 달릴 선택권이 없단다 기분이 안좋아요 왜? 제가 덕의 베개에 벌레를 놓았을때 덕이 놀라는걸 보고 울보라 그랬거든요 어 그건 괜찮아 얘야 덕이 미워서 그런짓을 한건 아니잖니 아저씨 어? 어째서 릴리가 클리엘한테 그런짓을 한거에요? 모르겠구나 릴리는 슬펐던거야 클리엘 슬프면 사람을 화나게도 만들지 뭐였지? 아버지 때문에 했나? 몰라 릴리의 아버지 때문에요? 그래 그래 창고에서 아버지가 준비가 될거 같아서 그앞 사람이란게 항상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건 아니란다 왜요? 나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이지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난 후에 제정신을 추스리고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일을 버리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씨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단다 응 예 우리가 옳은 짓을 한건지 모르겠구나 어떻게 알아요? 이런 판단은 수학같은게 아니야 클리엘 정답이 없기도 안된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전 수학 싫어요 나도 그렇단다 이 염등아 그치 그래 하지만 성장한다는 것에 일부는 길에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해도 말이야 켄이랑 제인 불렀어야 된다 전 다른 사람... 아니야 그런 상관없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아 이게 이렇게 엔딩이나 할 수도 있잖아 전 두려워해 아저씨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기분이 나아주겠니? 나 이거 아 너도 안하고 싶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주세요 아 그래지않으리라 약속할게 다정하려 야아씨 모든 일이 괜찮아질거란다 네가 간달프 같은 현자로 그쵸? 그런식으로 묘사를 리는 좋았었지 리라는 인물은 그러지 않았을거야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귀여워라 그쵸 절대용 보호자 합니다 이제 잠을 좀 청해 붙잡구나 좀비되나? 알겠어요 아저씨 근데 불러 써도 쐈을거야 아마 그치 않나? 켄이를 불러 써도 쐈을거야 불러 쓰면 쐈지 바로 쏘지 그니까 쟤를 먼저 쐈어야 돼 그래서 쟤를 믿냐고 처음 보는 애를 저 흑인들 말이야 흑인말이야 좀비되나? 끝이야? 끝이냐고? 설마 어? 아 좀비 안되나? 왼쪽으로요 어? 아저씨 입 닥쳐요 어떻게 어떻게 된거지? 차타고 가고있네 아아 클램이 일어났어요 헐 안죽았어 안죽았어 어 여기만 하는데 어떻게 안죽아 심장인데? 어 어떻게 안죽아 앉는 심장은 아니잖아 근데 반통했나?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야지 기분은 어떠니? 아파요 종아리 찾을 순 없더라고 분명히 깔끔히 한동안 따끔하겠지만 괜찮아질거야 저 이놈들 네만의 그 러시아 놈이 퉁스칠 줄 알았지만 마이클 그런 짓거려야 돼 아 본인은 누구였지? 아 그 여자? 본인은 부러고자 본인은 그 여자가 아닌가? 다 버렸어야 되는데 본인은 괜찮아요? 자기도 빨로 걸어요 이 강아지를 데려오지 못했지 이제 클램도 일어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북쪽으로 해야 할거야 그 웰링턴이란 곳을 찾아가래요? 푸만이 얘기하지 않았어 더 나은 게 있단 말이여? 남쪽으로 향해야 해요 어 그만 다퉈요 이래지 누가? 계속 찾아야만 해요 언니 클램 이래서는 안돼 클램은 자신의 생각을 정했어 쥐이 클램 제발 이건 자살행이야 내가? 저기요 만약 북쪽에서 어떤 장소를 찾아낸다고 해도 찾아내는데 몇 주는 걸릴거라고요 커버해 캠프로 나 이 하나 들어보실 내가 알아서 뒤지면 그때서 핸들을 돌려 벗어 가든지 가든지 말든지 하셔 알겠어? 뭐래든지요 난 포기할래요 대시보드 위에 다리 치워요 우린 재미난 놀이 하자 클램 내가 먼저 눈을 쳐다볼께요 네 차례요 잘 좀 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모두 어린애처럼 구실래요 마을놈이 길이 안불고 지랄이야 크놈의 아가리 좀 다 물어요 당신이랑 놀이하는건 끝이에요 진 당신은 나의 쥐뿔 모르잖아요 아우 난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알아요 아무도 당신은 신경써줄줄 알아봤고 그리고 당신도 당신 이외에는 그누도 신경쓰지 않으세요 아 아캅나이트 저희도 하고싶어 그런것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족들 때문에 그런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안그래요? 어 길을 좀 쳐다봐요 길을 좀 쳐다보세요 그러겠다고 좋아한줄 알 넌 내 말을 뚝뚝게 들어 내 가족에 대해서 이상 한 번 했다가 아주 박살낼줄 알아라 이런 세상에 부상입은 전사가 중얼거리는걸 질렸어 당장 차세워 난 이 짓거리 못하겠어 아 또 다시 혼자서 도망가실려고? 놀라야만한 얘기구만 결국은 니 혼자만 신경쓰는거구만 안그래? 사리타가 죽을때 당신은 어디 썼는데요 그죠? 어? 어디 썼냐고 누가 죽은건 누구의 탓 아니에요 우린 그저 모두 하나가 되기 바랬을 뿐이에요 상황이 나쁘게 간 것 뿐이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미안해 클램 하지만 난 더이상 이런걸 못하겠어 오 죽립이 되기 시작했다 이거 당신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개니?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에요 모두가 당신이 두려워서 그런거라구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마이크, 보니, 사리타 이 망할 구라쟁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알던 모든 사람들은 도망간 죽을거에요 사리타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나도 알고 그리고 클라멘타인도 알아요 내가 내 가족이야긴 하지마요 쟤 이 씨 엄청 싸운다 세상에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지앤님 애도 괜찮아요 네 클램 너 괜찮니? 잠시만 기다려 이 차들 중에 연료가 있는 차가 있을거에요 연료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다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제가 괜찮다고 치면 가까이 차를 몰고 와요 아무것도 발생할거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저기 안내되어 있니? 휴게소 이럴수 배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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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래 이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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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이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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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에이전 이거 우리에게 기회야 클램 리스트로 인생을 개척한다는 거 알아보고 싶었던 건 전혀 없니? 오우 어 뭐야 어... 어 이런 어... 나왔다 눈이 오는데 왜 워커들이 움직이는거죠? 여기 쉽지 않아 그런가봐 쥐이길 여기서 나가자 저 운전할지 몰라요 해누보이지? 바이바! 오오오오 오오오 아 못팠어 아 못팠어 아 못팠어 아 못팠어 문이 걸렸어요 아이씨 어 움직여 빨리 나왔어 나와 서둘러 언니 제대 언니 기다려요 아이씨 자식아 언니 멋있어 보기만 해도 춥네 아 EXC 눌러서 그냥 메뉴 불러오면은 일시정지라고요? 그쵸 자 아 저기서 피했어야 되나? 피할 수 있었나? 아 그니까 왜 딴 거를 봐 그걸 봐야지 앞을 보고 있어야지 아니 그니까 시야가 그쪽이 아니었다고 아 아 사람인지 뭔지 모르는구나 어 앞이 안보여서 어떡하지? 어디로 가 어 좀비야 어 좀비였어 좀비 어 어 어 어이씨 어 좀비다 여자야 여잔거 같은데? 어 좀비라고 좀비야? 좀비지 좀비인거 같다 그치 좀비야 저런 저런 여단 없었잖아 그쵸? 한손으로 명사수에요 한손으로 쏘겠습니다 자 꼼총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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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인거 같지 응 좀비 좀비 올라가야돼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자 총알이 무한인가봐요 흐흐흐흐 그러게요 아 왼쪽 아래 워커나우스에 아 왼쪽 아래 썩있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뭐야 이거 왠 놀이터야 어 저 몸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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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란 말이야 지지게서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빨리 뛰어란 말이야 아파서 그래 아 아파서 그렇구나 아프고 춥고 자 안에 누구 없나? 어어 총을 들고 있어야지 언니 어 어 아저씨 괜찮니? 네 그냥 아저씨 에이전이 어디니? 제인언니랑 같이 있어요 그냥 그냥 내버렸다고? 어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인 괜찮아요? 어 제인 어디있어? 제인 아니 너 어디있냐고요?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이즈 어 어 아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에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순 없어 또 다시는 클림 내가 좀 봐 어 무슨 일이라 나든 간에 전혀 신경쓰지 마 뭐야 대체 뭘 신경쓰지 말란 거예요? 넌 믿어야만 해 넌 믿어야만 해 곧 켄니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켄니 온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아 EXC 좀 눌러 아 아 진짜 맘대로 해 어떡해 야 나기로 죽일 수 있어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다고 시원해 잠깐만 뭐였지? 뭐였지?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누구로 표현을 들어 일단 언니 언니가 말하게 두세요 할까 어 아래쪽에 있는가 아 어 켄니 아저씨 언니가 말하게 두세요 예예 시간 끝났어 클램 물러서 나한테 가까이 올 생각하지도마 호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아씨 해 그냥 다리 어 언니 언니 말려 아아 아아 아아씨 어 어 어 어 어 누구 편들어 야 누구 편들어 누구 편들거야 제인이 났지 제인이 났지 지금 어 지금 제인이 났지 어 아 자 여기 가자 중간에 끼어둘까 끼어둔다 어떻게 해 멈춰 이럴 쉴 필요 없어요 어 어 아 아 어 죽여버렸어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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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그만해요 끝날 일이라고 그만해요 끝난 일이라고요 으아 제 말 좀 들으라고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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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거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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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이끌어 할 줄 알고 있었어 여기가 마지막 선택이다 마지막 선택이다 집어 으아 캐니 캐니 내가 그냥 보내주지 않겠어 캐니를 쏜다 어 어 어 근데 이 여행을 다쳤잖아 캐니가 나아가지고 캐니는 지금 정신적으로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 캐니로 쏴 캐니 쐈어 캐니 쉬었어 아 우린 선택을 했어 캐니 네네네